자, 반갑습니다. 세부사는폼입니다. 오늘은 세부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 다이밍을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저 혼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저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두 분의 강사님 같이 갑니다. 자, 여기 우리 럭키 강사님. 럭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저희 오행 강사님. 반갑습니다. 오행입니다. 자, 럭키 강사님 오늘 우리 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오늘 하실 다이빙은 일반 비치에서 걸어서 들어가는 다이빙이 아니라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예쁜 국립공원, 태양공원에서 많은 열대어들과 그리고 많은 해양식물과 생물들을 보시면서 다이빙을 하실 수 있는 펀다이빙입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펀다이빙을 나가는데 일반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다이빙을 즐길 수 있나요? 어, 그렇죠. 일반 관광객분들이나 라이센스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이 앞에 있는 비치에서 안전하게 걸어서 들어가서 안전연들과 같이 하는 체온다이빙 또는 비치다이빙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아름다운 포인트에서 사진이 우리가 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오늘 오행 강사님이 수중 촬영을 지원해 주실 건데 모든 성공과 실패는 오행 가이드님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만한 각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우리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인어공주처럼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멋진 포세이돈처럼 해서 멋진 사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포세이돈처럼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아, 좋습니다. 가시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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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다이빙 갈 건데 우리 왜 준비를 안 하세요? 왜 슈트 안 입었어요? 슈트? 옛날에 생긴 버릇인데 제가 120km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슈트를 입으니까 목이 쫄려서 숨을 못 쉬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버릇이 슈트를 안 입기 시작했어요 물에 들어가면 다이빙을 할 때 샤노나 이런 데 잘 불키지 않게 조심해서 다이빙 해주시고 저는 이제 슈트를 입었습니다 슈트를 입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이빙 하겠습니다 슈트는 우리 체온 유지 물속에 들어가면 체온이 빨리 빠져요 그래서 추위가 빨리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슈트라는 걸 입으셔야 되시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샤노나 날카롭거나 찔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슈트라는 걸 입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포비시는 안 입고 다이빙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이빙을 할 때 꼭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슈트를 입고 다이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포비씨한테 간단하게 장비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탱크 공기 탱크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BCD라고 해서 물에 뜨고 가라앉는 거를 조절을 해주는 장비 그리고 우리 물속에서 중요한 호흡을 당당하는 호흡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마스크 물속을 보기 위한 마스크 그리고 오리발이라고 많이들 하시는 핀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 모든 장비들을 착용하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요? 장비 검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잔압 탱크에 공기가 얼마가 있는지 체크하고 호흡기의 호흡기가 공기가 잘 나오는지 체크도 하는 겁니다 좀 굉장히 불편해 보이는데요? 하하하하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물 안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보완된 장비이기 때문에 물 밖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쁜 바다 찍어보겠습니다 다이빙 장비를 착용할 수 있게了吧 ream Engine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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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